세상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 그리스인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안되죠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살아가다 보면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원망과 시비가 있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 내용을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우리의 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망이라는 마음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바로 그랬는데요 그들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사막은 사실 먹을 곳이 없는 곳입니다 마실 물이 없는 폐화된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간이나 지낼 수 있었습니다 먹고 마실 수 없는 곳에서 먹고 마시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그들의 삶은 힘들었겠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런 일 기적 아닙니까? 감사할 일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려주셨을 때 어땠습니까? 배고픈 그들은 만나를 먹고 그 무엇보다 맛있어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꿀맛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맛있으면 꿀맛이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민숙이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후에 만나를 먹게 됩니다 그런데 만나를 먹고 그 맛을 기름을 먹게 됩니다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맛은 그 맛은 그 맛은 그 맛의 맛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꿀맛이었는데 그 다음에 기름 맛으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민숙이 2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숙이 21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숙이 21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곳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도다 꿀맛이 기름맛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나가 박한 식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나가 박한 식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나가 박한 식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원망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삶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그 광야에서 원망했던 그 광야에서 인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원망이 없었다면 적어도 그 광야에서 인생을 마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광야에서 인생을 마치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 광야에서 인생을 마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워너 솔맨이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워너 솔맨이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젊은 나이에 의사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젊은 나이에 의사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당신은 중앙병에 걸렸습니다 목결핵 폐렴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또 그 아내는 임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병을 아내와 곧 태어날 그 아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마음으로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내가 이 사실을 알고 오히려 그 남편을 위로해 줍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있던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3개월이나 주셨다고 감사하세요 어느 누구에게도 원망하지 마세요 3개월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남은 시간을 우리 아름답게 만들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두 사람은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의 병은 치료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41년에 그가 직접 유명한 그림 하나를 그립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이 그림은 그 후에 유명해져서 몇백만 장이나 인쇄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믿는 자의 가정 안에 걸리게 되죠 성대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에는 패배와 실패가 없습니다 皆さん 神様의恵みを覚えている人生には 敗복や不公の 한ものがありません 성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리포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자기 자녀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보다 빌리포 교회를 더 사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빌리포 교회에는 열심도 있고 사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또 이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원망하고 신앙을 버릴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 안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환경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리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성대 여러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육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우리에게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대 여러분 우리의 눈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가 보는 것들은 실수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특히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이전에 한 재벌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교육사업에 기부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대학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경비가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그 노부부를 들여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노인은 청장을 만나러 왔으니까 좀 들여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노인은 청장을 만나러 왔으니까 좀 들여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들여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 노부부는 자기를 업신여기는 그 경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런 학교를 하나 세우는데 얼마나 됩니까 그러자 노인은 더 업신여기며 보는 척 듣는 척도 안하고 그저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그 노부부는 마음의 큰 상처를 입고 그대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학 재단과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 대학의 이름이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그 대학의 이름이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이 사실을 하버드대학은 알았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버드대학의 입구에는 이런 글귀를 적어놨다고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눈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확신이라는 게 생깁니다 창세계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때 믿음이 온전하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상황은 원망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책임질 가족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말씀하시는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드릴 때도 그랬습니다 이삭은 늦은 나이에 귀하게 얻은 자식이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자식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아마 어머니 사라가 더 귀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자식을 본죄로 드리라고 하니까 불평이 나올 만한 상황이에요 아마 아브라함이 부인인 사라에게 상의하고 드렸으면 머리 다 뽑혔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말씀대로 본죄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확신으로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라는 말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지는 순간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불평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행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울 ads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Pirate time